여러분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. 247 Chilling 이예요. 아 지금 밖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톤을 조금 낮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리퀘스트가 있었던 비디오를 볼 거에요. 어 cg브모먼트가 요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열일을 해요. SaveJKS 오랜만이죠. 제가 오랜만에 언급하는 래퍼입니다. 이 래퍼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cg사이드가 올라왔습니다.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워낙 촬영하는 모습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아 이 뮤직비디오였구나 라는게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. 누가 만들었는지 볼까요? 프로듀싱인 T.R.N.Nangsam 이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습니다. 어찌됐든 이 뮤직비디오 좋을 수도 그렇고 분위기가 꽤 좋은 것 같아요. 왜냐? 퀄리티가 높기 때문입니다. 뮤직비디오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. cg브모먼트 요즘에 진짜 허술하는 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사가 없어서 또 이번에도 그냥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거두절미하고 보도록 하죠. SaveJKS의 cg사이드입니다. 야오케 레츠 게림드 음 으으으음 어 의상부터가 벌써 그리고 제가 가끔 다른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이지의 Rock Boys MV 있죠 제이지랑 자기 친구들이 다 수트 입고 나와서 파티를 즐기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우 야 영상 퀄리티가 진짜 좋다 마피아 씨시네 오우 럭셔리해졌어 고급스러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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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되게 프랑스 같은 느낌있다 영국이나 오우 진짜 이 블랙 수트가 저렇게 멋있게 입으면 또 뮤직비디오가 멋지게 살아 그냥 너무 이중 선수 이중 아 나쁘지 않은데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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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진짜 열리라는 것 같아 와 cg무먼트가 요즘 뭐 최곱니다 뮤직비디오 퀄리티 보고 여러번 놀랐어요 약간 수트 갇혀있고 이렇게 랩 뺏는 뮤직비디오들은 제이지 퍽 대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느낌을 그런 바이브를 또 비디오에 가져온 것 같아요 물론 트랩시시겠지만 사실 좀 음악이 좋긴 좋은데 지금 되게 좀 약간 분위기 자체가 헤비하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런 분위기랑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찌 됐든 나쁘지 않습니다 비디오 퀄리티에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싶어요 요즘 뭐 진짜 좋은 뮤직비디오 이 cg무먼트 계정에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반다도 있고 뭐 딛웨이도 있고 뭐 많이 있겠지만 아마 이 cg무먼트 아티스트들이 좀 뜨겁게 주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요즘에 이만큼 열리라는 팀이 없지 진짜로 아 너무 잘 봤습니다 비디오가 멋있어서 전 몇 번 더 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니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안녕히 계세요 Peace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